놀라고 또 준비한 것을 베풀고 진행하고 진행하고 진행하는데 축해수영사 시작합니다. 크! 탐팡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놀라워질지는 몰라도 크!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로 성도들도 훈련 잘 받아가지고 막 굳이 섬기면서 전진하고 둘째 나는 유명한 박종민 목사 요단선교회 그 사람도요 얼마나 얼마나 타락하고 마지막까지 간 사람인지 그야말로 술모래 그 누님과 어머니 이런 가족들이 기도 안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. 마지막 순간에 풍업한 사람 얼마나 얼마나 이 머리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빠가가 됐는지요 술을 마시면 이 머리에다가 모래를 뭐 기계에다 넣는 것까지 그렇게 된다면서요 회개하고 바로 사가지고 성격 한 구절을 외우려는데 한날 걸렸다는 겁니다. 이도 짓에 사실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 역사할 만한 놀라웠지요.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하나님 내가 갖고 한 번 결심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.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한 달은 둘째 되려 한 달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도저히 외우지지 않아가지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말씀 붙잡고 늘어지니까 아마 그 다음 절은 한 25일쯤 걸렸을까요 그 지겨운 생애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운에 있지 않고 전진하고 전진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목사들 중에 제일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됐어요.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. 이 악마의 둘째 달성고 여러분 남으십시오. 나 완전히 갔던 사람입니다. 그한테 하나님의 운려가 새로워졌습니다. 세 번째 날은 아마 이중표 검사님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무슨 뭐고 지팡방 좀 능겨오셨던 거죠. 사사 위로합니다.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. 그분이 자기 고향 옆에 오순갑을 거기서 사시던 분 시골이 아마 그분이 지내시던 거를 제가 아는대로 제 신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든 분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방이 좁으니까요 식구들을 봤고 그때는 진짜 뭐 가운데다 새끼 줄 치고요 다리 다 올려놓고 잤습니다. 아마 그 정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덥고 어렵고 복잡하고 잠이 안오는 걸 그랬는지 친구네 집에 밤중에 일어나서 가요. 창문을 두드립니다. 창문을 두드리는데 친구가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뭐 고지 맡긴 것도 아니고 말이죠. 뭐 새는 것도 아니고 새 주인이 온 것도 아니고 자다가 듣고서 문 열어주면 조금 나은 데서 잠을 자고 밤중에 두드리는데 누가 들어요. 못 들으면 그냥 못 들어가고 그 집 친구 집 청아 밑에서 꼬부리고 새우장을 잔 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피참한 인생을 살았어요.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공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. 마지막 날 유명한 이태희 목사님이나 일어나셨습니다. 제가 신부하던 이 성목중앙교회는 이천성 목사님이 세우셨고 그 후에 아마 수석부 목사님 정도로 지내셨던 분이 아마 이태희 목사님이었습니다.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 나는 별이 다섯 개의다. 여러분들 너무 순진하고 너무 그냥 잘 사셔서 뭔가인지 못하는 것이에요. 그분들 중에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고 별이 하나씩 왔는데 다섯 개의다.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못 보라진 거예요. 아이고 형님 실제로 그 양반은 이야기 들으세요. 저희 여인하고 동네 모신 건데 성우주하셨습니다. 감옥을 스물쇄보니까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요. 그래서 그분이 또 경례합니다. 여러분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? 뭐 희한 얼굴 아니 괜찮아 보입니까? 나도 인생의 화당을 수없이 굴러다지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 내게 불평하고 내 인생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받으셨다. 뭐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 아시는데요.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. 이수입니다. 이두ce 이수입니다. 이 이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